84번, 다음 터널 공법 중 전단면, 전체 단면을 기계 굴착에 의한 공법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전단면으로 하는 것은 TBM이죠. 이 TBM을 툴박스 미팅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무제운동에서도 TBM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TBM이 터널 보링 머신입니다. 즉 터널을 뚫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BM이 상당히 좀 덩치도 크고 산 앞에 딱 갖다 두면 아파트 한 몇 개 층 되는 걸 옆으로 눕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기계가 스스로 회전해서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죠.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단면 기계 굴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BM.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터널 쪽에서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5번. 크레인의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0.3m 이하로 합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법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0.3m이기 때문에 30cm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3m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86번.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 그리고 암벽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폭은 90cm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90cm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90cm 이상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나옵니까? 경사로에서도 폭이 90cm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7번.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옹벽은요. 수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시공한다 그랬는데 연속적으로 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속 시공을 검지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최소 단면을 아주 작게 해서 하라 이렇게 법률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쉽게 나온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한다. 답은 1번이고요. 절취 경사면의 전석 낙석 우려가 있고 혹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쇼크리트, 락볼트, 캔버스 및 모르타르 등으로 방어한다. 이 쇼크리트, 락볼트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나튼 공법에서 또 나오는 거죠. 터널굴착 공법에서요. 작업 위치의 좌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피 통로를 당연히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수평 방향으로 연속 시공은 검지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8번. 가설 통로 설치 시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 이 두 가지는 자꾸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설 통로는 안기법 안 하셔도 아시죠? 일어나니 30도부터 먼저 들어가야죠. 순서대로 한번 읽고 30이 경고한 난간 잡고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좀 철저히 해주고요. 거래도 일어나면 16, 8, 7, 5 하는 거죠. 다 외우셨죠. 어느 정도 외우고 나면 안기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30도, 15도 이렇게 되죠. 경사가 30도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경고한 구조로 하고 안전난감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15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갱은 15미터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미터 이상이면 7미터 이내마다 전부 다 이건 뭐예요? 계단 참을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사다리식 통로로 가면 계단 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열받아 5네 해서 10미터 이상이면 5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편하다 그랬죠.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2분의 1씩 줄여나가라 그랬습니다. 30, 15, 전부 센티미터 기준이죠. 30센티미터는 폭이고 15센티는 띄워야 될 거리라 그랬습니다. 고정형 사다리가 벽에 딱 붙으면 발을 넣을 수 없죠. 사다리라는 건 발이 들어가서 발 가운데 부분으로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서 15센티를 띄워줘야 됩니다. 둘을 더하면 90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더해 주시면 75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90도는 위로 올라갈 경우에 7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바닥에서 2.5미터 이상 2.5미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2.5미터 이상 등받이 우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75도라는 것은 사다리를 이렇게 걸쳤을 때 지면에 대해서 75도 이내라 해야 되죠. 그리고 걸쳐서 올라가는 것은 60센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에 관해서는 같이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하라 했으니까 15도입니다. 15도,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체적인 경사는 30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죠. 이 문제는 세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기계 위험 방지 기술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89번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비계 최상부에서 이동식 비계라는 것은 이동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롤링타워라고 합니다. 바퀴가 달려져 있습니다.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난간 또 설치하고 안전대도 걸고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동식 작업 지휘자가 이동식 비계에 탑승하여 이동하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탑승하고 이동하면 추락할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비계를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바닥의 구멍이나 머리 위의 장애물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작업 발판을 항상 수평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걸 가지고 또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다른 보기가 또 바뀌어서 답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2번이 답이죠. 1, 2, 3, 4